입마늘 지금 뭐 공기고? 야 너것들 지금 아들 숨 좀 돌리게 둬라 입마늘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끼다 입마늘 진짜 아니 왜 너것들은 고등학교 때 나 지금이나 똑같노? 됐고 라면이나 가봐라 참 내 그 뽀글이 씨한테 진짜 구석구석 다 쳐맞았다 진짜 그래도 니 그 뽀글이 다리에 절싹 잘 붙어있대 붙어있기는 인마 내가 꽉 잡고 있었구만 봤지 상하이 그치? 못 봤는데 그거를 못? 와 동철아 인마 진짜 와 너무하다 인마들 진짜 너무하다 내가 그걸 막으려고 내가 달려가서 꽉 잡고 여기 다만 쳐맞고 올게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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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너 이제 괜찮으니까 그만 떨어라 고마워 뭐 그래 뭐 너는 그 특별히 내한테 더 고마워해야 된다 왜냐면 이 방송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생명이거든 근데 얼굴이 지금 내가 고마워라 잘했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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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아 반면 쪼개라 면발 다 부러진다 김치하고 핸드 너라이 하여튼 간에 싸가지 밥 말아먹으세요 아니 남의 집에 왔으면은 라면 정도는 지그 손으로 끓여먹던가 근데 그 일이 이 정도까지 됐으면 우리한테 뭐 말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? 우선 나무부터 먹고 얘기하자. 배고플긴데.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. 뭐라카노? 여기서 자고 그냥 내일 정은이 아버지 계신 지구대 가서 방법을 좀 찾아보자. 그러니까. 왈 거 알아야 우리 아버지도 제대로 도와주고 왔기 때. 야, 야, 야. 야, 니네 나머지 챙겨줘 꺼내가. 좀 깔아봐라. 그래. 먹자. 네, 우리 교회 정영부 회장이다. 아이고, 멋있다. 아이고, 멋있어요, 회장님. 야, 대단하세요. 자, 먹자. 먹자, 먹자. 먹으라고. 야, 몇 개나? 없나. 구원받기 위해선. 나를 줘야 한대. 그 교주한테. 먹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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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.